안녕하세요 친절한 관광버스기사 한길동입니다. 오늘은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에 와있는데요. 서울에서 8명 고객님 픽업해서 2박 3일동안 정동진 동해속초 여행을 하는 일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다가 너무 이쁘구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좋은 풍경을 영상을 찍게 됐구요. 지금 휴가를 철이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시고 계실텐데 많이 덥습니다. 차도 정체도 좀 심하구요. 여행하시는 동안에 항상 안전하시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물도 많이 챙겨드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이런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제가 이제 관광버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벤츠 스프린터를 영업을 시작한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가족여행이나 또 인천공항 기업행사, 관공소 행사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7,8월달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전국에서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미니버스, 솔라티, 벤츠 스프린터, 관광버스, 우등버스가 필요하시면 전국번호 1551-0778로 연락주시면 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